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 직접 만든 코아쿠토 먹어볼게요. 오늘은 코아쿠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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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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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에 만나요. 첫가지 뱃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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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아쿠토는 여기까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못 먹겠어요 입안이 달달달 너무 달아요 제가 아까 씹는 소리가 너무 좋아서 확이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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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까 씹는 소리가 너무 좋아서 확이차고 확이차고 계속 씹어먹었는데 먹을 땐 괜찮거든요 그때 너무 달아요 오늘 고아쿠토 먹방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구요 씹국이 먹어봤으면 하는 요리 아니면 만들어봤으면 하는 음식이 있으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20만 구독자 다시한번 우리 씹국이들 감사하구요 사랑합니다 씹국 많이 구독해주고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 바이바이